안녕하세요. 박막내입니다. 큰 문제가 하나 있어. 아니 옷이 엄청 많이 농으로 하나 되는데 입을만한 거 지금 촬영할 때 입을만한 옷이 없는 거야. 반면 그 옷이 그 옷이고. 운동으로 아울러를 갔어요. 좀 걸어다니려고. 내가 그거 좋아하는 옷이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겠더라고. 그래 그거 찾으려고 그냥 맵 밖으로 돌아왔다가 처음 들어간 매장에 옷 사갖고 잔뜩 사갖고 갔어. 나는 어저께 실은 옷 살려고 안 갔거든 운동하러 갔었지. 하여튼 촬영할 때 이쁘게 한번 입어줄게. 한번 봅시다. 따뜻해진 게 봄옷도 많이 나오고 이어오는 상품이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 아주. 다 봄옷 나왔어. 팬들아 이거 어때? 바바르코트. 내가 바바르코트가 빨간 거 있는데 저거 살쪄갖고 내가 그래서 이런 칼로 한번 입어보고 싶어갖고 입었어. 이런 거 입으면 키가 커야 이쁘니 키가 내 XXX 같고 내가 입으면 어울리긴 하겠냐용? 옛날에 뭐 카라가 있잖아. 그것도 있는데 이 카라 한번 입어보려고 이거 골랐어요. 이 옷이 조금 카라 가지고 좀 세련되었더라고. 오 너무 예쁘다. 아유 키가 얼마죠? 오 예쁘다. 밑에 살면 또 잘라 그러면. 팬들아 이거 밑에 좀 잘라야지 그렇지? 맘에 드네? 오 예쁘다. 응. 좀 줄여가지고 입고 한번 나들이 한번 나가야지. 용순이 없어져 버렸네? 모르겠다. 용순이 일단 없어졌어. 하고 이거는 세일 해갖고 싸게 샀어. 이거 내년에 입으려고. 이거 한번 몇 번 입고 또 저기 세탁해야 되는데 드라이어야 되는데 뭐 또. 안 입으려고. 이거 내년에 입으려고. 이거 몇 번 입고 드라이어놔야 되는데. 나는 이런, 이런 새 뜨거운 색깔이랑 잘 어울려. 귀엽지? 팬들아. 귀엽지? 나 거울 좀 먹어볼게. 이거 좋아. 맘에 들어? 응. 이거 좋아. 아 난 안 살라 그랬어. 근데 가서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 나 이걸 한번 입어볼래 그랬어. 어쩌다 입어본 게 할머니 맘에 들면 사라고. 야 이것도 대박이야. 이거 35만 원인데 이거 더 들어갔더라 할인해갖고. 19만 9천 원 할인해갖고. 색깔이 이쁘죠? 또 거울 한 번 모아야지. 이뻐. 좋아. 유라가 이거 컬러가 이뻐갖고 이거 골랐거든요. 이거 들어가자마자 눈에 딱 떼갖고 한번 이건 입어보라고 해갖고. 입으면 되니까 입으래. 그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산 때 올라가고 있더라고. 우리 쑥떡 색깔이야 쑥떡. 목이 짧으니까 목에 내놓는 게 좋은지 가리는 게 좋은 게 나는. 그거를 모르겠네. 그 이거 내가 잘 봤지 않아 그치? 이번 주 일요일 날 이거 입으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유라가 또 밥을 써거든요. 지금 가족들 데려갖고. 오마카대? 나 이름도 보고 따라가서 먹기는 안 거여. 몰라. 아 나 일요일 날 이건 입고 갈라고 해. 나 일요일 날 이건 입을래. 이거 더. 이거 얼른 겨울로 가야 돼. 이거 계산 안 돼서 유라 옷인 줄 알더라고. 내 거여. 이거 어때? 나 거글 보고 올게. 이뻐. 야 일요일 날 이건 입고 가자. 우리 수영이가 이거 탐내고 난데. 엄마 저 주문 안 된다고 한 번 입으면 어떠하냐고. 너희들에 체크해줘. 이건 1번. 이거 2번. 5개 이건 입고 하냐고 그러면 이건 입고 갈게. 이거 24만 원. 나 깜짝 놀렸어. 거래져 갖고 딱 입히더라고. 근데 거기서 매장에서 이거 할머니 거 아니냐고. 유라 거인 줄 알아. 할머니 거랑 이제는 안 맞을 것 같다고 연세 못 추고 됐네. 사이즈가 뭐 미금밖에 없다냐고 어쩐다냐고. 나한테 이거 안 맞을 거라고 하시더라고 거기서. 하우 입어보고 싶은데 입어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거기서. 내가 불쌍했는가 입어보고 싶으면 입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안 나가고 할머니 계속 서 있었잖아. 못 입은다니까. 그래서 내가 눈이 아래나고 이거 서 있었잖아. 앞이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입고 싶어서. 입고 싶으면 한번 입어보세요. 가서 저기 가서 입어보세요. 들어가서 입으라고요. 입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냥 배를 내가 겪고 내가 끼어내서 옷을 입은 거는. 할머니가 그거 입었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입을 거예요 그때는.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76절 하겠 때는 할머니가 이 옷을 소화를 시키신다고 대단하시다고 했어. 내가 소화 섞일게 한번 입어볼게. 내가 겪고 소화 섞이면 입을 거야. 그거 왜 안 입어봐 지금? 이거 입으려면 어저께 내가 배 쭉 밀어넣고 입어서 그들을 입어야 돼. 이것을 보고 싶었지만 조금 비달라라. 어제도 힘들게 배를 집어내고 배를 막 이러면서 내가 이 옷을 욕심내갖고 입은 거야. 어쨌든 이 옷을 샀어. 집에 오면 내가 거기서는 만 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된대요 입어볼게.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가 조금 내가 조금. 좀 무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냥 어디 갈 때 입을 때 이거 찍어서 보여줄게. 너 이끼를 바르지 마라. 내가 집인데 조금 편하게 있어야 되거든. 이거 하면 배가 너무 무리 온다. 아침에 밥을 많이 먹고 양 먹고 물 먹고 막 그래갖고 배부르는데 이거 배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 배가 어느 정도 꺼져있어야 배를 집어넣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양해 해달라. 근데 키가 커야 번데가 난 뒤 번데가 안 나. 다 잘라야 돼. 자를 거 많아요. 아무튼 간에 옷을 이만큼 쏙쏙을 했어요. 80만 원 좀 넘었어요. 유라야 옷 잘 입을게 고마워. 우리 종종 가자. 옷 좀 집어넣게요. 옷도 집어넣고 배달 집어넣고 다 집어넣고 그래. ㅁㄴㅆ 묻고 아멘